3. 3. 4. 4. 5. 5. 헐 대박. 5. 5. 6. 5. 5. 6. 2. 3. 몇 방인데요? 어? 어디 찾으시는데요? 어, 실습 3번. 아, 거긴 발명기계실이에요? 뒷건물인데? 그, 실습 3번이라고요? 그, 여기가 발명기계실이에요. 아, 고마워. 장단치지 말고 똑바로 해, 이놈들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니가 윤재구나? 안녕하세요.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어? 네. 일찍일찍들아 안 다녀? 네. 죄송합니다. 이리와. 대박. 우리 반이었어. 어우, 대박. 잠깐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이놈들아. 어때? 네. 잘생겼지? 네. 윤재다, 정윤재. 멀리서 이사와서 모르는 거 많을 테니까, 다들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말썽 피우지 말고. 네. 네. 아, 아, 안녕. 어. 교실 어딘지 모르지? 나랑 같이 가자. 오빠. 이거, 이거 받아주세요, 오빠. 아, 어. 세준 오빠, 이거, 이거야. grace 겁니다. ですか, 그리고 네. 네. usta्